사찰에서 행해지던 전통 불꽃놀이인 낙화를 주제로 한 축제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. 세종 영평사는 대웅보전 앞마당에서 영평사 주제의 환성스님을 비롯해 세종지역 스님들과 불자들, 이춘희 세종시장 등 세종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낙화 전통문화축제를 봉행했습니다. 특히 축제에서는 전통 국악이 공연되는 가운데 대웅보전 앞마당에서 점화된 불꽃들이 떨어져 내리면서 장관을 연출했습니다. 낙화는 오랜 옛날부터 사찰에서 전승되어 온 불꽃놀이로 조선 후기에 민간으로 흘러들어가 민속놀이로 정착됐고 그동안 세종시에서는 영평사 주제의 환성스님을 중심으로 오래전부터 낙화의 원형이 보존되어 왔습니다.